이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 선은 니가 넘었어 선은 니가 넘었어 어느 쪽이 더 가까워요? 본인한테 아 저는 아무래도 실제는 좀 채송화 쪽이 편한 것 같아요 아 채송화 쪽이 근데 그래서 저랑 다르기 때문에 이세현 캐릭터로 할 때 굉장히 시원했거든요 카타르시스 또 느껴지고 지랄하네 이씨 야 팀장 너 선 넘었어 지금? 선은 니가 넘었어